자 그렇게 이런 칙칙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인 반도체, AI용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를 한국의 양대국 기업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소개한 바와 같이 AI용 반도체에서 이런들 가장 중요한 AI 가속기, AI 컴퓨터,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칩인 소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분들 적층 쌓아올려가지고 8단, 12단, 16단까지 쌓아올리는 저전력 고효율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TSMC, 대만 반도체와 협력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SK하이닉스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그런 메모리 칩을 주로 만드는 회사이고 TSMC는 패키징을 담당한 회사니까 전략적 제거가 가능하겠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가지고 SK하이닉스와 대만 반도체의 기술 동맹, 2026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는 6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 대항하는 거죠. SK하이닉스가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6세대, 지금 5세대 상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특히 HBM3, 3E는 3월 말부터 엔비디아에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게 됐고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개시하게 되는 거죠. 6세대, 2026년에 상용화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유일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시장에서도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차세대 HBM의 대반격을 노리는 삼성전자와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패케이징 전문회사하고 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 사이의 전략적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SK하이닉스는 4월 19일 날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HBM4를 개발해서 6세대입니다. 2026년에 양산할 계획을 밝혔고 두 회사는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력하고 2020년 양산 예정인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들이다. AI 칩 성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되어 있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 D램을 더 높이 더 촘촘하게 쌓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걸 위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첨단 패키징 분야의 1인 대만 반도체와 아예 HBM 개발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에 대항해 가지고 패키징 전문 업체하고 메모리 전문 업체가 제의로 해 가지고 6세대 제품을 개발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한민족 역사에 실은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을까 자동차는 다 만드는 거니까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참 선전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만들면 다른 데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칩을 두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회사들과 잘 되어 가지고 참 나라에 기여하고 또 회사도 또 잘 되고 또 우리도 덕을 많이 봤으니까 세계 사람들에게도 기여하는 세계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만 반도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의 프레스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전략적 제외관 내용이 나오는데 양산은 우선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다이의 성능 개선에 나서고 HBM은 베이스다이 위에 D램 단품 칩인 코어다이를 쌓아 올린되 이걸 TSB 기술로 수직 연결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베이스다이는 GPU에 연결돼 HBM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죠. 이게 이제 로직다이를 밑에 있고 여기다 이제 HBM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8층 12층 6세대는 16층까지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것이 뭐 GPU의 통제를 받는 거죠. 이게 제어용 도구이나 수단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기술적으로 좀 더 유능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최하단에 탑재된 베이스다이의 성능 개선에 나서고 HBM 베이스다이 위에 메모리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에 TSB 기술로 수직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TSB는 D램 칩의 수천 개의 미시한 구멍을 뚫어 상층과 하층 칩의 구멍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으로 연결한 상호 연결 기술이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기술은 대략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5세대인 HBM3 여기는 익스텐드라는 개념입니다. 4세대가 HBM3, HBM3E는 5세대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다이를 만들었으나 HBM4부터는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다이를 생산하는데 초미세 공정을 적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통해 성능을 높이고 전력 효율 등 고객들의 폭넓은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HBM을 생산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룡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제 AI 열풍이 몰아닥치면서 각 회사가 자사에 맞는 그런 특화된 맞춤형 HBM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모양이에요. 이와 함께 양산은 SK하이닉스의 HBM과 TSMC의 이거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요. COWS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TSMC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고유의 공정으로 인터포즈란 특수 기판 위에 로직칩인 GPU와 HBM을 올려 연결한 패키지인 방성으로 수평 기판 위에서 로직칩과 수직 적정된 HBM이 하나로 결합하는 행태라 2.5 디멘션 패키지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러분들 구조를 한번 더 보시죠. 보시면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GPU, CPU, 로직다이가 있고 그 위에 HBM을 올리는 데 올리는 이런 구조고 이걸 수직으로 연결하는 것이 TSMC라는 아마 그런 기술인 모양입니다. 조금씩 다루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더 유식해질 수 있겠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10억 분에 얼마 정도 그렇게 상품을 만드는지 이게 이제 인터포즈라는 건 포즈라고 읽는 모양이죠.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기술적인 문제를 공부를 좀 더 하기로 하고 대충 모양이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TSMC와의 협업을 통해 최고 성능의 HBM4 6세대를 개발한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고객들과의 개방형 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앞으로 SK하이닉스는 고객 맞춤형 메모리 플랫폼 카스토 메모리 플랫폼 경쟁률 높아 토탈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경고해야겠다. 패키징 회사하고 메모리 회사가 여러분들 공동 그런 그러나 삼성은 자사 내에 또 파운더리 패키징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삼성은 독자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TSMC하고 여러분들 협업을 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네요.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이런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의 고 대역폭 메모리 개발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숨막기는 경쟁을 하는 거죠. 1세대가 4층을 올렸고 2세대가 4층 2022년 또의 4세대 장품이 8층 올렸고 메모리 칩을 8층까지 올리는 겁니다. 2023년에 12층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HBM3E 12단 12층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차세대 제품인 2026년에 6세대 HM4E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굉장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뭡니까 그냥 역동적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크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내겠죠.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보시게 되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HBM의 개발 연혁 비교 간발의 차이로 이러면 들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1세대 그 다음에 4세대 NVIDIA에 독점 공급하게 되고 5세대 HBM3E HBM3E는 5세대는 2024년 3월부터 NVIDIA에 공급 예정이다. 공급 이미 개시했죠. 5세대 삼성이 약간 늦습니다. 삼성이 이제 상반기에 대신에 삼성은 2024년 2월에 12단 36GB HBM3 5세대 세계 최초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몇 달 늦은 거죠. NVIDIA에 공급을 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용량도 2GB에서 24GB까지 이렇게 높아졌네요. 정말 회사들은 이제 SK하이닉스 소식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에 생각보다 하반기가 아니고 2분기에 3월부터 SK하이닉스가 공급한 HBM3E 5세대 제품을 납품하기로 그렇게 아마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NVIDIA 테스트 마무리 단계 이러면 상반기 중에 납품 간척 HBM3E 8단 12단 5세대 제품들이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인 5세대 고대역폭 매물이 HBM3E 제품을 이러면 올해 상반기 중에 NVIDIA에 납품하는데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의 납품 시기를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로 예측했는데 훨씬 앞당겨진 셈입니다. 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 협의해서 6세대 HBM인 HBM4 개발에 착사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거인들의 전쟁이 한층 격화될 모양이다. 삼성전자는 HBM3E 8단 제품과 함께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샘플을 NVIDIA에 동시 제공했고 막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단 제품에 대해서 12단 삼성전자가 개발한 상품은 36GB 제품으로 24GB D램 칩을 실리콘 관통전극 TSB 기술로 12단까지 적정해 제달했다. 36GB 네요. 그러면 24GB 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네요. 24GB 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제품을 엔비디아의 그런 성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제가 다뤘습니다. 16단 HBM 상용화 삼성전자 6세대에서 앞서가다. 그런 내용을 삼성이 2026년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6세대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삼성은 2025년부터 차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16단 16정 적정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HBM3 제품을 12단으로 개발한 데 성공했고 그다음에 6세대인 HBM4는 16단으로 만들기를 했다. 이게 최근 소식입니다. 4월 18일 숨막히는 경쟁이 전개가 되는 거죠. 선점을 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타도 SK하이닉스를 외치고 그 성부수를 6세대 제품을 조금 더 빨리 출시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2024년 2월 13일 날 삼성전자 메모리 성능을 업시킨 16단 HBM4 육시대 제품으로 성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장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한번 보도 드렸지만 에이아이 에이아이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전에 이 3등전자가 에이아이 가속기 시장에서 마하 1이라는 그런 제품을 출력할 예정이다. 그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d램이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올린 것이고 여기다 gpu를 합치게 되면 그게 가속기가 되는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속기를 여러 개 모으고 랜드 플래시 같은 걸 더하게 되면 ai 컴퓨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 ai 컴퓨터를 먼저 수천대 수만대를 연결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되는거지 않습니까 이 내부도 이거는 ai 컴퓨터의 내부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nbdi 최신 여러분들 출시 예정인 gh200 ai 가속기 여기 보시게 되면 고대역국 메모리와 gpu를 합치는 ai 가속기가 되고 ai 가속기에 랜드 플래시와 cpu를 합치면 ai 컴퓨터가 되고 ai 컴퓨터를 수천대 수만대 데이터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모양은 여러분들 아빠가 말씀드릴 수 있을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있다. 기술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해가다 보면 나중에 훨씬 더 기술자처럼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하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초미세공정인데 아마 이게 이제 d램은 두뇌가 없으니까 이게 두뇌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gpu cpu cpu 이게 아마 컴퓨터 ai 컴퓨터 구조가 아마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개가 있겠죠. 8개 10개 이렇게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메모리 기능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제어용 기능을 담당해 gpu cpu 여기에서 로직다이가 있고 이렇게 쌓아올란 겁니다. 4층 8층 12층 16층 엔지니어들이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대충이 없으니까. 보시게 되면 ai 가속기의 핵심인 hbm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잘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최첨단 데이터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ai 분야의 대장주가 된 것은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hbac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5만 달러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호프백 호프백 이게 ai 가속기죠. hbm에다 이릅니다. gpu를 합치는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ai 가속기는 대용량 데이터 학습 및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란 반도체 여러 개를 모아붙여서 전자기계에 넣을 수 있게 조립한 제품이고 여기에 들어간 핵심부피인 바로 hbm입니다. 패키지 상품이라는 거죠. ai 가속기가 hbm과 gpu를 합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것이 엔비디아의 호프백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에 여러분들 대항할 수 있는 제품을 삼성전자가 마하 1이라는 것을 내는 거죠. 삼성전자는 apm 기술도 갖고 있으니까 gpu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시장은 선점당했지만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마하 1이 엔비디아 여러분들 ai 가속기인 hbm 보다도 가격이 10분일 싸다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 거죠. 후발자가 여러분들 선발자를 따라잡을 때 가격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건 ai 가속기는 대용량 데이터 학습 및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이고 우선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누지고 우리 뇌에서는 숫자를 계산한 부분이 있고 정보를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한 역할을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한 역할을 담당한다. 컴퓨터 사양화를 결정하는 중앙처리장치 cpu와 최근 ai용으로 떠오른 그래픽처리장치 cpu 등이 시스템 반도체고 d램 랜드플래시 등은 메모리 반도체이다. ai한테 방대한 정보를 학습시키려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고성능이어야 되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면 d램 한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d램을 수평으로 이어붙이게 되면 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적정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위로 쌓아올린다. 그래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용량을 크게 늘린 제품이 고대 역북 메모리인 hbm이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대체를 만드는 것을 면적은 여러분들 제한되어 있는데 더 많은 트랜지트를 치마해야 되니 그걸 수직으로 올린 거죠.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용량을 크게 늘린 제품이 hbm인데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유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같은 차시대 상품의 맞춤인 제품이다. nbdia의 ai 가속기에는 gpu와 hbm이 들어가는데 gpu는 자사 제품을 쓰고 hbm을 사온다. 그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여러분들 아는데 이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의 마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이 좀 답답하고 칙칙하고 하지만 이렇게 역동도로 변하는 기술세계를 보게 되면 숨통이 확 터이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총술 감방에 여러분들 1년 이상 들였다 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냥 6개월 3개월 따위라서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 시장인데 반성해야 될 일인 거죠. 17개 제목을 붙여가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을 감방에 쳐넣어 놨으니까 이 중요한 시장이었어요.